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아이디 중에 가장 포퓰러한 Visual Studio Cod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Visual Studio Code는 code.visualstudio.com에 들어가시면은 다운받으실 수 있구요 여기 다운받으신 다음에 인스톨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시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패키지를 인스톨 해약겠지요 이제 익스텐션을 누르시고 여기 파이썬을 누르시면은 여기 파이썬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벌써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언인스톨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인스톨이라고 나와요 인스톨 안하셨으면은 인스톨 한 다음에 뭐 따로 인스톨 하실 거 있으면은 쭉 찾아보시고 웬만한 거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파이썬 밖에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하시고 이제 인스톨이 됐으면은 이제 거의 준비가 된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디렉터리를 보시면은 오픈 폴더로 누르셔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깃이라는 폴더를 만들거든요 깃이라는 폴더 안에 이제 뭐 오픈을 하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쓸 수가 있죠 파이썬 코드를 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샘플로 이렇게 짜각 짜각 봤거든요 어 보시면은 클래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인펑션 실행한 데가 있구요 어 보통 이런 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어 쉬프트 커맨드 어 p 를 누르시면은 여기 셀렉트 인터프리터 나옵니다 셀렉트 인터프리터 누르시면은 아 지금 어떤 파이썬 버전을 가지고서 어 이 파이썬 파일을 돌릴 거냐고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 시스템 안에 있는 파이썬 환경을 돌려요 어 이걸로 누르시면 되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보통 어 실행을 할 때 어 쉬프트 엔터 그 커맨드 커맨드 a 를 누르면 전체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어 터미널로 가서 이게 실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제 어 기본적인 어 그 인바러먼트 나오죠 파이썬이 어떤 파일 디렉토리에서 어 사용하는지 이게 나오죠 나오죠 보통은 글로벌 사용하면 안 좋은데요 그 이유가 모든 프로젝트 마다 어 패키지가 달라요 패키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패키지 마다 버전도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어 버전 컴플리트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철 인바러먼트 라고 하는 어 가상 환경을 만듭니다 가상 환경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파이썬 vm b 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버처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어 파이썬 마이너스 m 어 vm b 를 사용하시면 되구요 보시면은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터미널에서 어 파이썬 3 마이너스 bnb 어 테스트 bnb 이런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어 보시면은 이제 어 테스트 bnb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테스트 bnb 가 어 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시면은 펄카 쏠스 bnb 어 핀 액티베이 쓰 사용하시면은 어 테스트 bnb 어 핀 액티베이트 사용하시면 이제 볼철 인바러먼트 가 어 실행이 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 그 볼철 인바러먼트 안에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집 파이썬 누르시면 파이썬이 이거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실행이 되셨으면 은 다시 어 쉽트 커맨드 어 p 를 누르셔서 인터프리터 에서 엔털 어 인터프리터 패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 패스를 누르시면 앞으로는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인제 휠이 통해서 현재 어 환경은 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a 를 누르고 그 다음에 슈프트 엔터를 누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가 지정했던 테스트 bnb 어 핀 파이썬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 보통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구요 그리고 또 뭐 따로 사용하는 방법은 오른쪽 클릭 누르시면은 여기서 런 파이썬 파일 인터넷 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르시면 전체 파일을 어 실행을 하는게 이렇게 나와요 자동으로 뭐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디버그 하는 방법은 보통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 누르신 다음에 이제 어 윈도우에서 f5 인데 여기서도 f5 누르시면은 이제 파이썬 파일 을 시작하면은 여기서 터미널에서 자동으로 어 어 10 디버그인 모드가 시작이 되요 시작이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진행을 하는거 스텝 오버 스텝 인투 스텝 아웃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제 어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었으니까 어 요게 장애 멈추겠죠 멈추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컬 아 페리어블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나와요 어 현재 브랜드가 어 테슬라고 칼라가 와이트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텝 오버 하면 그 다음으로 나가구요 그 다음에 다시 스텝 아웃사이드 하면은 다시 펑션 밖으로 나오겠죠 이런식으로 해서 어 실행하실 수 있구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어 어떤 식으로 어 변수가 각각 저장이 돼 있는지 어 사용을 하시면서 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어 이게 거의 단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시면 어 셀렉트 여기 보시면 셀렉트 랭기지 모드 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또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스페이스 인드 인데이션 이라고 해서 어 탭을 사용하실 분들은 어 인덴트 유징 탭을 사용하시고 어 인덴트 유지 스페이스를 사용하실 분들은 스페이스를 사용하구요 보통은 어 4개 스페이스를 사용하죠 신텍스 마다 네 뭐 두개를 사용하신 분도 있으니까 두개 사용하실 분들은 이를 누르시면 되구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 보라고 나옵니다 여긴 라인 넘버 하고 컬러 덤부터 나오구요 어 뭐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펑션을 사용할 때 보시면은 아 파이썬 모드를 인스톨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파이썬 프린트 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구요 하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밸류 라고 하고 모든 아 딱 스트링 인포메이션이 나와요 그러면 어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